안녕하세요. 글자를 이와 같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세로로 바꾸고 다음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고 다음에 글자와 줄, 행간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자가 가로로 되어 있죠.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세로로 이렇게 쉽게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캡컵 앱을 특정합니다. 이 캡컷은 컴퓨터용 캡컷이 있구요. 스마트폰용 캡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용 캡컷 앱을 특정합니다. 특정한 다음에 특정하면 아래쪽에 편집이라고 있죠. 이 편집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 프로젝트가 떠 있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특정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특정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 화면에 있는 자기 자신의 사진이라던가 동영상을 사용하지 않고 캡컷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동영상 이것을 터치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동영상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검색창을 터치해서 산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산. 그리고 산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여기 돋보기 있죠. 자, 반개의 돋보기로 터치합니다. 툭툭하면 산이 쫙 나와요. 이렇게. 한글이 잘 묵혀요. 여기에서 방향을 여기 보세요. 여기 방향 있죠. 방향력을 터치하겠습니다. 일단 방향력을 터치해서 가로 화면을 하지 않고 임무를 해야 9대16이 됩니다. 저는 9대16으로 하고 싶거든요. 임무를 터치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유형이 있죠. 유형을 터치해서 유형을 터치해서 사진을 터치합니다. 저는 사진에서 가져와 보겠어요. 여기 동영상이 아니고 사진에서 가져와 보겠어요. 사진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사진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사진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가지고 싶은 것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아까 초기에 보여준 그 사진입니다.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로 딱 터치하면 이것이 터치가 되면 하단에 이렇게 사진이 내려옵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추가라고 있죠. 추가를 터치합니다. 추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와 같이 여기처럼 이렇게 사진이 오고 타임라인에도 사진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항상 비율을 먼저 하세요. 비율이 확정이 되어야 제대로 작업이 됩니다. 비율을 터치해서 비율을 딱 터치하면 여기 맞추기가 있고 9대16이 있고 1대1, 16대9 이렇게 쭉 있죠. 있는 것을 저는 9대16 쇼츠에 맞는 것을 맞는 그런 9대16으로 하겠습니다. 9대16을 터치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은 항상 이렇게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기본 화면입니다. 이게 기본 화면에서 글자를 가져와야 되죠. 글자를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T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글자를 입력할 때 T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T 텍스트를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 추가가 있어요. 이 텍스트 추가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추가를 터치해서 텍스트를 여기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아래쪽에 여기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깜빡깜빡 하죠. 그리고 자판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맑은 정신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되요. 맑은 정신 이렇게 치고 다음에 엔터 치고 건강한 신체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 이렇게 건강한 하고 한 켜 떼고요. 신체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안 돼요. 이걸 터치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다른 것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판기를 일단 없애야 보이지 않게 해야 자판기 뒤에 여러가지 메뉴가 있어요. 자판기를 없앨 때는 항상 글자의 제일 하단에 있는 이거 있죠. 뒤로 가기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 뒤로 가기 있죠. 뒤로 가기 이걸 터치하면 자판기가 없어집니다. 툭 터치했어요. 자판기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자판기 뒤에 이런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글꼴을 터치해 글꼴이 선택되어 있어요. 글꼴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에 글꼴은 한국어가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 글꼴 한국어이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지금 이제 시스템 시스템 글자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택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르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글자를 뭘 고르느냐 하면 여기 멋진 글자가 참 많이 있어요. 있는데 자기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 취향대로 여기 보시면 제가 뭘 가져오느냐면요. 제가 원하는 글자가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쭉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여기 여기 글자 솔메 김대근채 이거 멋진 글자라서 저는 이 글자 스치를 좋아합니다. 이걸 투치해 보겠어요. 투치하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글자 스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오타가 났네요. 제가 건강한 신체인데 이게 왜 오타가 나왔을까? 밑에 바로 되어 있는데 다시 제가 치우고 건강한 신체에 이렇게 다시 넣겠어요. 이런 버그가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 이렇게 넣으니까 이렇게 입력하니까 여기도 제대로 됐죠. 그리고 다시 뒤로 가기로 해서 자판기를 읍쇄합니다. 보이지 않게 했어요. 자 글꼴은 정해졌고요. 화면에서 이렇게 조금 크게 하겠어요. 크게 이렇게 글자를 해놓겠어요. 그 다음에는 하단에 여기 보시면 스타일을 이렇게 했죠. 스타일을 투치합니다. 스타일을 투치한 다음에 글자식을 정합니다. 노란색 있는데 노란색 한번 투치해 보겠어요. 노란색을 탁 투치하면 여기 보시면 노란 글자식 투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검은 고를 한번 해보세요. 검은 색 검은 색 겠죠.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검은 색을 선택하구요.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면요. 획이란 게 있어요. 획은 뭐냐면 키네마스터의 윤곽선에 해당됩니다. 가장자리의 테두리에 색깔을 넣는 거예요. 획을 투치해 보겠어요. 획은 윤곽선입니다. 획을 투치하면 기본적으로 이 검은 색이 일반적으로 선택되어 있죠. 검은 색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위로 살짝 밀어 올리면요. 위로 살짝 밀어 올리면 여긴 두께가 있어요. 두께 이걸 가지고 저 위에 있는 두께를 설정합니다. 두께가 지금 보세요. 저 위에 글자 보세요. 이 글자 보세요. 글자 보면 글자가 너무 두껍죠. 오른쪽으로 하면 너무 두꺼워요. 오른쪽으로 가면 두껍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두께가 그렇게 됩니다. 글자가 검은색인데 두께도 검은색으로 하면 안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검은색을 하지 말고 흰색을 해야 되겠죠. 흰색을 선택합니다. 흰색을 선택해요. 그러면 저 위에 글자 보세요. 굉장히 맑게 보이죠. 이걸 두께를 조금 이렇게 늘려도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자기 취향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가 지금 가로로 되어있죠. 세로로 하는 것을 하려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간격 이겁니다. 간격 이걸 터치합니다. 간격 을 터치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정렬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정렬은 제일 가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에 있는 것을 터치하면 왼쪽 정렬이 되죠. 왼쪽 정렬 그 다음에 옆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가로로 글자입니다. 이것을 세로로 바꾸려면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위쪽 정렬 이건 가운데 정렬 이건 아래쪽 정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가운데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글자 보세요. 가로로 있던 것이 세로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꾸는 거예요. 이쪽 이쪽 여기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터치하면 위쪽에 글자를 맞추는 거예요. 위로 위에 글자를 맞추는 거예요. 위쪽에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위쪽에 여기가 딱 맞춰졌죠. 그 다음에 이걸 터치하면 아래쪽 맞추는 거예요. 이걸 터치해보면 아래쪽 여기에 딱 맞춰졌죠. 이렇게 글자를 세로로 가로로 되면서 세로로 맞추고 저는 여기서 위로 맞추겠습니다. 위쪽을 맞춰보겠습니다. 위쪽을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확대라는 게 있어요. 확대 확대 이것은 글자를 크게 적게 하는 거예요. 글자를 확대 움직이는 보세요. 아래쪽 에도 위에도 보세요. 아래쪽에 확대를 이렇게 시키면 글자가 확대 됩니다. 글자가 커져요. 자 여기 이것을 왔다 좌우로 왔다 갔다 슬라이드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글자가 커지고 작아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대를 적당히 보시고 편의를 위해서 좀 글자를 크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설명 위로 올리게 있어요. 여기 문자 간격 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슬라이드 가 또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글자의 간격을 늘려 줄 수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줄 간격 이라고 있죠. 줄 간격 간격 이라고 슬라이드로 동그라미 이라고 조절 합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좋죠. 화면에 보세요. 맑은 정신 건강한 신체 저 위에 보세요. 저 맑은 정신 건강한 신체 되어 있는 것을 줄 간격 을 조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줄 간격 적당히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설정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다음 저장을 터치합니다. 마지막 끝나면 저장 V자 있죠. V자는 어디에서나 저장 입니다. V자 터치 했어요. 그러면 저장이 됐죠. 여기서 프레이로 하면 이건 사진 뒷배경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프레이어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세로로 이렇게 바꾸고 글자 간격 그 다음에 행간 줄 간격 이렇게 변경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자기가 원한 것을 설정 했으면 이것을 출력 한 다음에 키넨 마스터 아니 캡컷 에서는 이것을 사진으로 출력 하는 것은 없어요. 현재 동영상 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지만 동영상 인데 이것을 사진으로 출력 하는 그런 메뉴는 현재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면요 그런게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다 끝났으면 출력 해서 화면 캡처 하면 되겠어요. 출력 하는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해서 출력 하면 되겠습니다. 출력 한번 해볼까요. 출력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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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를 세로 글자로 캡컷 해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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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